1, 2, 3, 2, 1 1, 2, 3, 2, 1 저희는 코어롱 스포츠 모델 엑소입니다 저희가 항상 사랑을 많이 받는데요 오늘 저희는 사랑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죠? 바로 방법은요 저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코뿔소 티셔츠를 같이 입어주시면 됩니다 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이 케냐의 코뿔소 지키미들에게 후원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1, 2, 3, 2, 1 안녕하십니까